안녕하세요. 영신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의 사회를 맡은 김준수입니다. 오늘 연주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971년 합주부를 조직하여 연주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영신오케스트라는 2018년에 새롭게 단장하여 창간연주회와 제2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였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보여드릴 수 없었던 아쉬움을 드디어 오늘 대구광역시에 후원을 받아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더욱 멋지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협주와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무대가 시작되거나 마칠 때마다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번째 무대를 꾸며줄 영신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영신오케스트라는 서찬영 지휘자 선생님이 이끄시는 58명의 관연학 합주단입니다. 우선 첫 무대는 신세계 교양곡과 전람회의 그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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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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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